맛있다 맛이 어때? 맛있어 맛있다아 이봐 맛있다아 그래서 잠 못자겠어? 포켓몬 밤 생각나서? 응 그래서 아직 새벽까지 일어났어? 응 역시 요 맛이야? 응 아빠는 어떡해? 폴빵이 비켰어 여기, 여기? 맛있어? 응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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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맛있어? 응 남난거 있으시고 또 이제 남난거 있으시고 응 내가 남난거 있으시고 응 조막히는 몰라 식사 못 쓰여야지 응 조화 어? 안돼 좋아 엏 으헤 변한 첫 번째 소유 안돼 안돼 안돼! 아깝 cosine고추 매운 거 드세요? 오지루 어머머 어 그래 오빠 써놔 써놔루 자, 언니 알아봐. 언니 알아봐. 언니 알아봐. 누굴 거야? 언니 알아봐. 언니 알아봐. 언니 알아봐. 테리야, 테리야. 지하한테 가서 봐봐. 애 송아 그래봐. 언니 알아봐. 아, 똑같이 된다고. 내가 똑같이. 키 똑같은 것 같은데. 지하랑 놀아줘. 엄마. 어, 다 꾸려. 어. 지하한테 춤춰줘. 안 예뻐요. 안 예뻐요. 안 예뻐요. 어, 테리도. 안 예뻐요. 어머, 너. 아, 싫어. 넌 뭐야? 어색감이 잘. 테리도. 테리가 더 예뻐요. 너 하면 안 돼, 미안해. 나 딸기는 내 먹고 싶지 못해. 나 딸기는 어떻게 해. 초코, 이거 하나 신고. 진짜. 딸이야, 할아버지는 안아드리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. 지는 안아는 거. 할아버지는 이런 거 좋아해. 할아버지한테 돈은 조금은 넣고 사랑은 많이 담았어요. 라고 전해드리는 거야. 엄마께서. 아니, 괜찮아. 엄마, 그냥 하나씩 먹으면 어때? 엄마 앞에 쏙 들어가, 다 보러.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엄청 제일 맛있다 어머 갑자기? 어머 갑자기 죽어 혜연이 왜요? 혜연이 너 아까... 어머 호라님 해? 아까 함박스테이크 싫다며 쉬운 게 없어요 혜연이가 이거지? 지혜 지금 화난 거 같은데? 지혜 자리 앉지 않다고? 지혜 자리 앉아 와 젓가락 잘한다 이제부터 젓가락으로 밥 먹어라 나무젓가락만 가야겠다 맞아 일반엔 실젓가락은 못하지 나무젓가락이라서 잘하는 거 같아 빨리 그만 드시고 지혜랑 놀러 갑시다 다시 한 번 드릴게요 혜연이 너무 맛있어 더 맛있어 아... 한 번에 다 먹어야지 혜연이 뭐 하나? 혜연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 돼 맞아 맛있게 해 맛있게 해 혜연이 고기면 혜연이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